잠시 설명 좀 할게요. 모터는 12톤이고요. 변속기가 일체형이네요. 그렇죠? 일체형에다가 리턴폴륨이냐 수소 바테리냐 꽂을 수 있게끔 선택도 할 수 있는 일체형이에요. 그러니까 1, 2, 3채널, 3채널로 되는데 3채널로 어딨고 있지만 2채널로만 되는데 3채널도 될 수 있는 제품에 미세조정 가능하시고 디올레이트 가능하고 서버트리는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4륜으로 할 수 있는 조스터킷이 있고요. 여러분께서 재미있게 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니뭐니 해도 바디가 너무너무 예쁘네요. 그렇죠? 블랙도 되게 코스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 재미있게 굴리세요. 추석 동안에 정말로 즐거운 시간 되신겁니다. 추석엔 역시 알씨. 알씨는 알씨라 풀. 오케이.